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5달 연속 상승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9.7% 오른 119.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달보다는 0.5% 상승한 것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올해 1월부터 연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이 내렸지만 축산물이 6.9% 오르면서 농림수산품 부문이 한 달 사이 1.5% 올랐습니다.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며 공산품 부문도 0.8% 올랐습니다.